예루살렘 예루살렘 이곳엔 여전히 유대인의 관습과 전통을 지키며 아직 오지 않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다른 한켠에선 많은 순례객들이 이미 오신 메시아의 고귀한 죽음을 묵상하며 그가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걷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이들과 그렇지 않은 이들이 함께 공존하는 이곳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은 계속해서 죄에 넘어지는 우리를 위해 태초부터 구원을 계획하셨고 수천년 동안 약속의 말씀을 통해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받고 오랫동안 그 메시아만을 기다려왔던 유대 민족은 정작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지금 지나가는 데는 자파게이 요파 대문이라고 그러죠 성문 예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분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나 저는 참 궁금합니다 그분들이 걸었던 이 길을 걸으면서 전 지금 한번 가서 이분들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올드시티의 유대인 구역 올드시티는 알미니안과 크리스찬, 무슬럼, 그리고 유대인들의 구역을 구분짓는 4개의 구역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전통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이곳 유대인 구역에는 성경을 공부하는 종교학교인 예시바와 회당, 성전연구소 등 유대교 관련 단체와 건물들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유명한 통곡의 벽도 바로 이곳에 있는데요 기도하러 오는 유대인들과 세계 각지의 술래객들로 늘 붐비는 곳입니다 특히 6월절, 초막절 등 주요 절기에는 이 광장이 유대인들로 꽉 찬다고 하네요 오늘 이곳에서 전 라피이자 역사학자인 유대인을 만나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자체스톡은 이곳은 Which is many people including a lot of Jews are confused they think the holiest spot in the world for the Jewish people is the western wall 아마도 yeah 다른 문제를 부르는 것 같다. 다른 문제를 부르는 것 같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머리가 우리의 주사에 대한 아픈 사랑은 하나는 우리가, 하나는 우리의 주사에 대한 아픈 존재. 하나는 우리의 주사에 대한 아픈 존재. 그 사이널. 검색 옷과 흰색 옷과 흰색 옷, 나는 자연스러운 것 같다. 이제 현실에 있는 곳에 들어간 곳이. 사실은 사이드밀이 있는 것 같다. 네, 전통적으로, 문제를 부르는 문제를, we separate men and women okay um so the women will pray on that side, the one which is called what it saw I see synagogues have the same thing also I the men prey on this side to notice looks andips so the the paper is the idea is since the reason why temple is built here is in Jewish consciousness this is called which of the foundation stone this is like the ultimate high-speed download site for spirituality the 물론 위피를 통해 전혀 닿게는 대iety에 와닿게 잘 통해서 이곳에서 가장 유명한 위피를 사용하는 곳 하나의 일부 조그만의 공지를 나와서 방금에 들어왔어 그곳에서 그리고 사람들이 하다로 불을 입고 그곳에 그를 하다로 알았으면 아주 늘요? 아무래도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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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제게 많이 무엇을 도와주 그곳에서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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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하나님의 일상에서 사회가 있습니다. 중요한 그녀는 그녀의 교대는, 그녀의 사회가, 그녀의 교대는 사회가, 그녀의 사회가, 그는 아래의 기능을 위한, 이런 것에 대한 영향을 하여, 18 번역을 하여, 하나님의 일상에서, 어떤 어떤 개인의 사회가, 내 가족들은, 내 건강은, 세상의 상황, 세상의 세상, 세상의 일상에서, 영원한 영어로, 모든 언젠가. 모든 언젠가,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큰 민족. 그런데 이미 오신 메시아를 보지 못하고 이들은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체 이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전화에 대한 갈망이 된다면, 그는 그 사회적에 대한 일을 통해서 즉시의 세계관을 통해서 그가 바로 그가 다음이 그의 세계관을 통해서 그는 그의 세계관을 통해서 그의 세계관을 통해서 그가 바로 그 그래야의 세계관을 통해서 그의 세계관을 통해서 이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신이 아닌 인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연합시키고 성전을 회복하며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세계의 평화를 가져올 실제적인 왕을 말이죠. 2000년 전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 땅을 찾아오셨습니다. 당시에 메시아인 예수님을 알아보는 자보다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하는 자들이 더 많았습니다. 지금도 이미 오신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늘 가려진 것이 벗겨진 소수의 사람들, 남은 자들 통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We definitely see the Messiah as a person, and really not just a person, THE person. I mean, He is the purpose of the law, of the prophets, of the writing. He is the one that Moses and the prophets are talking about. The Hebrew scripture teaches that the Messiah will take upon a form of flesh, die for our sins, and raise from the dead. And so the New Testament merely gives the historical record of how it happened. In the fulfillment of it, exactly.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전통 유대인과 달리,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유대인인 메시아닉 주. 소렛 박사는 바로 그들 중 한 명입니다. 처음으로 인정할 때 him이 무엇일 뿐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유대 Fairview. 예수님을 드neysly ki portal 우리 교회에서 제일 잘 지고 있는 게 이스라엘과 제공됩니다. 소 레프 박사는 현재 이스라엘 내 메시아닉 주 유일의 신학교인 이스라엘 바이브 칼리지 총장으로 성기고 있습니다. 이곳에선 아랍 기독교인들도 함께 성경을 배우고 있습니다. 또 미디아 선교단체인 원포 이스라엘의 대표로서 소셜미디아를 통한 보금전도에도 앞장서 왔는데요 원포 이스라엘에서 제작해 올린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의 간증은 그동안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비메오 등에서 100만 회 이상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많은 유대인들의 관심을 끌어왔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이스라엘 내에 종교인들의 거센 반발과 위협에도 시달려왔다고 합니다 I felt very strongly that the most Jewish thing I could have done is become a follower of Jesus, of Yeshua and for the first time in my life the reason I was born in a Jewish family, my Jewish heritage it started to make sense because in the Messiah you see God's plan of salvation for all of humanity unfold and in that plan the Jewish people and Israel have a central place in bringing God's blessing to all the nations and when as Jewish people we come to know the Messiah, Yeshua, Jesus then everything makes sense a Messianic Jew is a completed Jew we are still on our national calling we are part and parcel of the nation of Israel we are still part of the Abrahamic covenant but when we put our faith in the Messiah, the Jewish Messiah then we are completed and we are also part and parcel of the body of Christ, the church 여전히 많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잃어버린 가장 중요한 퍼즐 조각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비로소 성경의 모든 비밀이 풀리고 완성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예수님께서는 율법과 선자를 패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러 오셨습니다 어떻게 그러셨을까요?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모든 풍습과 모든 전통은 물론 구약에서 얘기하는 모든 것을 몸소 다 따르시면서 구약에서 바랬든 기대했던 그 메시아 간을 우리에게 직접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필요한 모든 메시아의 그 필요성을 삶으로 직접 충정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이라는 땅 유대인이라는 혈통과 문화 속에서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셨고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어떻게 나타내셨는지 그 시대 속으로 들어가 보기 위해 나사렛 빌레지를 찾았습니다 이스라엘이도 예수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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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을 옛날 집터가 남아있던 곳에 성경적 그리고 전통적 사실들을 토대로 뼈대를 만들고 살을 붙여 당시를 재현해 놓은 나사렛 빌리지 당시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며 살아갔던 모습 이 지역에서 자랐던 나무와 식물 그리고 예수님이 목수이셨듯 당시 사람들은 어떤 일들을 하며 생계를 유지했는지 나사렛 빌리지는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시대와 삶 그 가르침을 현재로 옮겨와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메주사 안에는 여호와의 율법을 가르치고 지키라는 신명기의 말씀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IG이 관한 부 기억이 나 Nic종 밖에 Ugh 이방인들과 섞여 살면서도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서도 여호와의 계명을 늘 기억하고 진행하려 했던 유대인들. 그들이 이렇게 전통과 율법을 고집스럽게 지켜갔던 이유는 하나님과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백성의 혈통으로 오신 예수님도 유대인의 율법과 전통을 따르셨습니다. 한글자막은 자존심의 자막을 통해 집중으로 가진 예수님도 있습니다. 아 and every town not villages but towns had a synagogue like this so that all the people of the city can gather together and rules of life were spoken of people were brought before the court here children could be taught but on Saturday it was devoted to studying the law of Israel 예수님도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 토요일마다 회당에 나오셨고 이사회서를 읽으며 공생회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가 바로 자신이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가 바로 일을 하셨습니다 문솔주의 말씀을 걸고 옷단 귀에 술을 달며 회당에 모여 기도했던 유대인들 그렇게 여화의 계명을 지키고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 늘 힘썼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율법을 통해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자임을 깨닫게 하셨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율법이 완성됨을 알게 하셨습니다 율법과 절개가 예표했던 것은 결국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셨습니다 Jesus Trail 많은 순례객들이 예수님의 발자국을 따라 걸어갑니다 예수님이 이 길에서 어떤 묵상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어떤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시대는 바뀌었고 길도 변했지만 예수님의 기도와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진행 중입니다 제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은 나사렛부터 가부니움까지 가는 Jesus Trail 예수님이 걷던 길입니다 약 60km 되는데 예수님은 나흘 동안 걸으시면서 나사렛부터 가부니움 다니시며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셨고 특히 제 뒤에 보이는 가부니움에서는 직접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신답니다 가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들어가신다 한번 가서 볼까요? 따라오세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있어 주요 무대가 되었던 갈릴리 호수 그리고 그 북쪽에 위치한 마을 가버나움 이곳에선 예수님이 어떤 사역들을 펼치셨고 그것은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 일들이었는지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Capernaum was a Jewish village at the time of Jesus that had a bustling economy there was the fishing industry there was agriculture in the hinterland not just fishing but agriculture agriculture as well most of Jesus' listeners were from farming backgrounds and fishing backgrounds we hear that in all of his parables and Capernaum was a crossroads for trade Peter and James and John and Andrew you had moved from Bethsaida to Capernaum so this was a hub of activity it was a hub of activity and we're probably right in the town center in fact when we stand at this spot beautiful yeah 가버나움은 국제무역도로 비아마리사가 지나는 동서교통의 요충지이자 업이 아주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버나움 사역은 이사야 구장에 예언된 것처럼 그가 곧 메시아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유대인들에게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이셨던 예수님의 소문은 당시 가버나움 주변 도시인 수리아, 대가보리, 예루살렘, 유대와 요단강 너머까지 멀리 퍼져갔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정치적 지도자이자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강력한 왕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테레 요한도 제자들을 보내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당신이 오실 메시아입니까? 너희 주에게는 주의가 그것을 들어 Phine x provides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야로 인정할 수 없었던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그가 바로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공생의 사획을 통해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들을 성취하시고 스스로 메시아의 이심을 나타내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Paul the Apostle was already asking that question in the 30s and 40s and 50s following Jesus' death. It was a mystery and it remained a mystery and Paul's answer was that a veil was over the eyes of the Jewish people for the most part because God had appointed a time in which His good news could be spread among the Gentiles of the world so that all humanity, Jew and Gentile alike, could come in and worship the true and only living God. 3년간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그들도 처음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밝히셨을 때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가려진 것이 벗겨지는 그날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밝히셨을 때 are in 황 그akan을 오래싶은 그들의 눈을 밝히셨을 때 그 acid PA 우리 그들을ancen espe 인간 메시아만을 기다리는 유대인들 구약의 약속이신 그분은 한 사람의 유대인으로서 율법과 절개를 지켰을 뿐 아니라 그것들을 완성하심으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몸소 나타내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우리 모두의 메시아여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창대한 인류 구원의 계획을 완전히 성취하시기 위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제가 지금 나온 이곳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무덤으로 추정되는 장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예수님은 유대인으로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메시아의 조건을 삶으로 충족시키시고 당신이 메시아라고 우리에게 직접 증명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모두가 그 예수님을 믿고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천국가게 원하십니다 이 중요한 사실, 이 중요한 복된 소식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 복음, 즉 오직 예수가 온 세상 모든 인류에게 다 전달될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마음은 지금도 힘차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